안녕하세요. 뉴스장터입니다. 오늘 뉴스장터가 뽕숭아학당과 SBS의 트롯신이 떴다와 관련해서 겹치기 춘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어제 뽕숭아학당의 이해분도 시청률 고공행진을 유지하고 있고요. 같은 시간대에 트롯신이 떴다. SBS의 트롯신이 떴다는 또 시청률이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겹치기, 말하자면 출연진들의 겹치기 출연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뉴스장터를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방송 그리고 유익하고 재밌는 방송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뽕숭아학당 이해분이 어제 방송, 어제 19일 밤 10시에 방송된 뽕숭아학당 이해분의 시청률이 13.3%를 찍었습니다. 전주에 비해서 전주가 13.2%였는데요. 0.1%포인트가 높아졌는데요. 반면에 같은 시간대에 SBS의 말하자면 어제죠. 어제 같은 시간대 밤 10시에 SBS의 트롯신이 떴다고 하는 시청률은 이렇게 됐네요. 1부가 6.2%, 8%. 2부 중심으로 하면 8%의 시청률을 쳤습니다. 전주의 7.5%보다 조금 올랐는데 이거는 굉장히 떨어진 시청률입니다. 이 트롯신이 떴다고 하는 것은 레전드 트로트 가수들이 외국에 나가서 버스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트로트를 세계에 알리자 그런 개념에서 여기에 장윤정, 서른도, 김연자, 주현미가 출연을 하고요. MC로 붐이 출연합니다. 여기에 5명이 겹치기가 돼 있어서 그동안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 같은 시간대에 비슷한 트롯을 소재로 한 그 예능 방송이 나갔기 때문에 말하자면 트롯신은 시청률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봉숭아 학당은 높은 시청률을 유지하고 있고요. 과연 이 겹치기 출연의 논란이 우리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동안에 방송가에서는 이런 관행이 있다고 합니다. 출연진, 연예인들이 이 같은 시간대에 타 방송, 두 개의 방송 때에 출연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예의가 아니다. 묵시적 약속으로 겹치기 출연을 하면 안 된다는 관행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문제는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출연진이 겹치기를 결정한 게 아니고 방송국이 겹치기 시간대를 편성한 거죠. 그래서 이 비난의,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관행은 출연진 중심으로 하는 관행이에요. 출연진이 같은 시간대에 이 방송에서도 나가고 저 방송도 나가는 것은 시청자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그래서 그거는 하지 않는 게 관행인데 이번 같은 경우는 좀 독특합니다.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윤정이나 주현미, 설운도 같은 경우는 이미 봉숭아학당의 미스터트롯의 레전드로 출연한 적이 있어요. 주현미 같은 경우는 마스터롯으로 출연을 했고 그래서 그 이후에 후속작으로 봉숭아학당을 녹화를 했을 당시만 해도 수요일 밤 10시라고 하는 편성시간을 몰랐던 상황이에요. 그러니 그 출연진이 제작진들의 요구에 따라서 녹화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녹화를 했고 또 일부에서는 그 출연진들은 같은 시간대가 아닐 거라고 이렇게 방송 측으로부터 TV조선 측으로부터 얘기를 듣고 출연을 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TV조선 측에서 수요일 밤 10시에 저번 주서부터 방송을 함으로 인해서 겹치기 출연 논란이 일기 시작한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모르겠네요. 저는 지금 이게 굉장히 방송가의 큰 전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그동안에는 방송국이 거대한 갑으로 있어서 출연진들이 A방송, B방송, C방송에 같은 시간대 나가면 안 된다 하는 금기사항이 있어서 출연을 하지 않았습니다. 관행으로. 그런데 지금은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방송국이 TV조선 측이 이 시간대를 결정을 해서 이제 중복 출연 말하자면 겹치기 출연이 됐는데요. 트로신이 떴다는 3월 3월 초인가요? 그때부터 방송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봉숭악당은 전주부터 시작을 했고 출연진은 이 편성 시간대를 전혀 몰랐고 그렇다면 이 결정 만약에 겹치기 출연의 문제는 방송국 측에 있다고 봅니다. 출연진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방송국이 그런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출연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기에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 상황이 이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방송가 지금 방송가도 무한 경쟁 시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시청자를 서로 잡기 위해서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서 무한 경쟁을 하는 이 시대에 출연진 겹치기라고 하는 관행을 유지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시청자를 위해서는 어느 시간대든 그 방송국이 편성 시간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해야 되는지 물론 방송국의 편성 시간의 권한은 그 피디들 방송국의 고유 권한입니다. 어느 시간대도 할 수 있습니다. 겹치기 출연의 논란은 출연진의 문제로 이렇게 귀결이 돼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 시간대가 이미 정해져 있는데 출연진이 그 말하자면 뽕숭악당에 출연한 것은 아니고 본인들은 그걸 모른 상태에서 출연을 했는데 방송국이 같은 시간대에 중복 편성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상당히 예민하고 문제가 되고 새로운 각도로 봐야 되는데 이런 말하자면 방송국 중심의 출연진들의 겹치기를 못하게 하기 위한 관행 이 부분이 깨질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송국 간의 무한 경쟁 시대에 어떤 시간대에는 피해야 되느냐 그것을 방송국이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 말하자면 시청자 중심으로 시청자가 원한다면 어느 평상때도 무한 경쟁을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단순히 겹치기 출연이라고 출연진을 비난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간에 지금 뽕숭아 학당은 시청률이 높은 상태고 트로트신이 있다는 지금 낮은 상태라 SBS는 굉장히 지금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TV조선과 갈등이 돼 있는데 이 상황이 이렇게 유지되면 다음에 또 SBS가 말하자면 TV조선의 같은 시간대에 좋은 방송을 또 겹치기 중복 편성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요. 이 관행이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무한 경쟁 시대에 지나간 잘못된 건 아니고 관행이 새롭게 형성되는 거 아닌가 말하자면 TV의 편성 시간 결정은 방송국 중심이 아니고 시청자들이 원하는 시청자 중심의 편성 시간대로 오는 계기가 되지 않느냐 지금 뽕숭아 학당이 이 시간대를 옮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계속 가는 거고요. 지금까지는 중복 출연한 사람은 붐 MC를 보고 있는 붐 한 사람이고요. 이애분에서는 백지영이 레전드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붐은 중복 출연이 겹치기 출연이 있는 상태고 백지영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레전드들이 서른도 주현미 김연자 이런 레전드들이 한 명씩 출연을 해서 수업하는 방식으로 예능을 끌어가는데요. 지금까지는 붐은 겹치기 출연입니다. 이런 상황에 TV조선은 완강합니다. 전혀 다른 컨셉이다. 그리고 중복 출연이 아니라는 이유는 트롯신이 해서 그쪽에 레전드들이 트롯 가수들이 많이 나올 때는 안 나오고 2부에서 말하자면 트롯신이 거의 끝날 무렵에 나오기 때문에 중복이 아니라고 완강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SBS는 아니다. 이건 완전히 중복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겹치기 출연 중복 출연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거는 아주 방송가의 새로운 어떤 변화 변화라고 그럴까요? 그런 어떤 전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무조건 출연진이 잘못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이번 사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출연진은 전혀 겹치기를 알고 출연한 건 아닙니다. 모르고 출연을 했고 또 일부 출연진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죠. 같은 시간대에 편성되지 않을 거라는 얘기를 듣고 출연했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갈등과 논란이 어떻게 결말이 날지는 모르겠는데 결말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봉숭아 당이 편성 시간을 바꿀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단지 이제 레전드의 출연 방송에 나오는 시간대를 어떻게 겹치지 않게 하느냐 하는 부분만 남아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아마 방송계가의 새로운 관행을 만드는 전기 전기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어쨌든 방송이 뭐 지상파 비지상파 뭐 IPTV 케이블TV 여러가지 다양한 방송국이 있지 않습니까? 무한경쟁 시대이기 때문에 좋은 작품을 만들어서 시청자들에게 선물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타 방송이 어느 시간대 편성을 피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방송국 간의 문제지 시청자하고 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겹치기 출연을 바라보는 미스터트롯의 팬여러분들은 특히 그건 아니다. 우리가 좋아서 보면 되는 거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게 많습니다. 말하자면 방송국의 편성은 시청자 중심으로 해야 된다. 방송국 간에 서로 말하자면 피하기 같은 시간대 피하기 나눠먹기 시기의 편성은 안된다. 이런 얘기죠. 지금 TV조선 측의 입장도 이해가 되는 게 지금 예능 프로그램은 월화에는 거의 없습니다. 수목 토일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다른 시간대에 편성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물러설 수도 없는 거고 어쨌든 이 겹치기 출연은 계속 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새로운 관행이 만들어지는 거죠. 겹치기 출연 관행 묵시적 약속 할 수 없다. 이게 깨지는 거죠. 시청자가 원하면 시청자의 중심으로 어느 시간대든 우리 프로그램을 볼 수 있는 시청자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편성을 하겠다 하는 그런 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해석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뉴스장터는 오늘 겹치기 출연은 방송가의 새로운 관행을 만드는 전기가 될 수 있겠다는 그런 해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뉴스장터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